두 번째 운동과 보고 똑같은 동일한 수건을 받쳐놓고 1kg짜리 아령을 끝에를 잡으세요. 끝에를 잡으시고 메인 동작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바깥쪽으로 돌려주는 게 우리가 우리 테니스 엘보의 근육이 쓰이는 근육인데 그거보다는 바깥쪽으로 돌려줬다가 천천히 안으로 천천히 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여기서 시작을 하셔서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하나, 둘, 끝까지 하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10회에서 3세트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네.